새롭게 뭔가 이렇게 예쁘고 이런 걸 좀 사서 꾸미기도 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남편은 약간 풍수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, 풍수. 풍수만 봐요? 풍수? 풍수질이야. 이경기한테 봤네. 풍수를 되게 좋아해요. 풍수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. 약간 외모랑은 조금 제가 좀 다르게 느꼈던 게 이 사람은 진짜 집에서 가디건만 입고 이렇게 예쁜 이렇게 커피잔이나 와인잔만 입을 것 같은데. 그래, 그럴 것 같은데. 집에 이제 제가 딱 놀러 갔는데 뭐 이렇게 배치나 이런 게 되게 좀 뭔가 인상 깊더라고요. 본인이 설명을 해 주잖아요. 여기는 뭐 안방이고. 왜 이렇지요. 근데 이제 침대는 이쪽에 놔야 된다. 머리가 동쪽으로 막 이렇구나. 그리고 뭐 쇼파는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. 식탁은 또 둥근 원형 식탁을 써야 된다. 둥근 원형 식탁이 진짜 있는 거예요, 집에. 그래서 보통 이런 좀 불편하잖아요. 진짜 다 다른 집을 보면 다 네모나거나 정사각형이. 그치, 그치. 저도 약간 그런 큰. 원타겐 기사도 아니고. 좀 피곤하지 않아요, 그러면? 아니,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, 저는. 뭔가 이렇게 피곤하다기보다. 그럼 그것도 안 맞고 또. 이 사람은 뭐지? 둘이 경제 개념은 맞아요? 씀씀이. 경제 개념도 제가 놀러 갔을 때 이제 남편 집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집에 옷방을 구경을 시켜줬어요. 옷방을 구경을 했는데 제가 딱 본 순간 놀랐던 거는 운동선수방같이. 트리닝밖에 없고. 연예인인데 트리닝밖에 없어. 네, 약간 그런 식이고 저는 이제 그 프로골퍼였던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옷이나 이런 신발. 압류, 압류.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. 과섭이하는 여자를 보였구나. 네, 저를 봤을 때 약간 돈 씀씀이가 되게 큰 줄 알고 있었던 거죠. 그럴 수 있겠다. 그래서 저한테 이제 훈수를 할 때 다 필요 없으니까 침대랑 쇼파만 가지고 오라고. 나머지는 다 내 걸로 하겠다. 풍수에 맞춰놨으니까 일단 또. 건드리지 마.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. residue 영화. 감사합니다.